서위건설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업인 지역주택조업, 아파트, 도급공사 등 건설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신 겁니다.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며 올해 상반기 서위건설의 순금융 손실은 291억 172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235억 5247만원의 수익을 낸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이 금융수익을 상해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단순 투자로 나섰던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면치 못한 까닭입니다. 실제 금융비용 대부분은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과 평가 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위건설은 기타 법인 출자를 통해 애플, 알파벳 A, 삼성전자 등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의 증시가 부진해지면서 보유주식의 손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위건설의 평가 손실은 230억 원에 달합니다. 순금융 손실과 영업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순익도 557억 1075만원으로 작년보다 43.56% 감소했습니다. 올해 십병 순위가 21위로 두 단계 오르는 등 위상이 커졌음에도 실적은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중심으로 확보된 수주장고를 고려하며 수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업 지연이나 중단 등으로 인한 우발 채무가 재무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계열사 등에 대한 재무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쏠쏠한 이익을 거둬들였던 서위건설이 수익 개선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